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된다고 해서 각종 견과류 챙겨 드시는 분들 많죠. 호두나 피스타치오 같은 나무 견과류가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미국 대나피버암연구소가 3기 대장암 환자 82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. 호두와 피스타치오, 아몬드 등 나무 견과류를 일주일에 57g 이상 먹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암 재발율이 42%,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57% 더 낮았다고 합니다. 연구팀은 특히 나무 견과류에는 건강에 좋은 지방산과 섬유질,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돼 있어서 대장암 재발 위험 요인인 비만과 당뇨병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